안녕하세요. 학평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 늘 그랬듯이 교사니랑 싸운 것장도 있는데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환신을 당해서 자기를 피하라는 그 과정도 있는데 열심히 하고서 이렇게 대해주세요. 근데 그 여자라고 안 배워드네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형,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정말 오늘 일이 급히 한 마리 좀 있었어요. 가자. 나랑 얘기 좀 해. 그래? 그럼 뭐 수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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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해. 전해오도록 쓰셨어요? 할머니야, 형 약속 있어. 가야돼. 없는데? 없잖아. 없어? 그럼 실제 좀 지겠습니다. 아, 지금 잘 됐다. 정장들이 없는데 가장 쉽게 다운로드 잘해줄 수 있나요? 그럼요. 제가 겨우 제가 형보다 키가 더 크니까 아, 겨우 1cm 큰 거라서 뭐 우리 큰 차이가 별로 별 차이가 없었지. 자, 무슨 소리야. 봐봐, 그냥 딱 봐봐. 내가 어떻게 형보다 1cm. 4cm. 4cm 더 크다. 예보다 짧은 4cm. 두근 좀 밀어볼까? 좋아? 도와줄 수 있나? 그럼요. 러시아 TOMNOON. 무슨 찰빈? 으악. 야! 사! 어! 4cm다! 4cm! 어? 예수? 어? 얘기보다 짧은... 4cm! 4cm! 네티트 형, 그럼 이제 한번 할까요? 넵! 네티트 형, 그럼 이제 한번 할까요? 네티트 형! 네티트 형! 그래 잘 마셨어요! 지 End 잠깐만 안erta dakika 아... 택킷 어? 택킷 나 중종 Ep K Att Know Um 죽증rente Zzzzzzzzzzzzzzzzz-zz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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a zzzzzz 4. 3. 2. 1 Reading 5. 14. 3 15. 20 20 20 20 20 20 사진 사진이지 말아줘요 영상이 예뻐요